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반응이었네요. 세 번째 등판대는 에이스로서 명예를 회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등판 일정이 나왔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 날 오전 8시에 애틀란타와 경기를 갔습니다. 이제 애틀란타 원정 경기인데 애틀란타 지금 동부지구 1위거든요. 쉽지 않은 등판인데 올해는 또 초유의 60경기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두 경기밖에 안 했다가 아니라 벌써 두 경기나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제 한 10번 가까이 밖에 등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페이스를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등판이 좀 더 미루어질 줄 알지 않았습니까? 네. 당초에 1일부터 치를 예정이었던 필라델피아와의 3연전이 모두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애틀란타와의 3연전에는 맷슈메이커 그리고 트렌트 손튼 그리고 테너 로아크가 나선 뒤에 보스턴 승과의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두 번째 경기에 류현진 선수가 등판할 예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등판 일정 날짜 주기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컨디션 조절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애틀란타전. 류현진 선수가 그동안 애틀란타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통산 5번 등판을 했습니다. 1승 2패로 패가 더 많긴 하지만 평균 자책이 2.73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피안타율도 2할 3분 1, 2로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틀란타가 내셔널리그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많이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되고 있지만 사실 애틀란타가 요즘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분위기 좋죠. 5연승 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워낙 또 타격감이 좋은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팀을 상대로 조금 더 경계심을 늦춰서는 또 안 되겠네요. 그 타격감 좋은 타자들 누가 있나요? 역시 전통적으로는 프레디 프리먼 그리고 아쿠냐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댄스비 스완슨이라고 현재 타격 3할 6푼을 치고 있거든요. 이 선수도 괜찮고 마르셀 오주나가 홈런을 3개 치고 있는데 우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류현진 입장에서는 역시 우타자로 공략하기에 나왔어 말씀하셨던 컷페스티볼. 재구를 좀 가다듬어야 될 겁니다. 상대 선발 투수는 정해졌나요? 일단 현재 선발 투수는 션 류컴으로 일단은 정해진 것 같고요. 지난 1일에 뉴욕 매치와의 경기에 류컴이 등판을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8피안타 6실점을 하면서 좀 고전한 그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두 경기에 출전을 해서 승패 없이 지금 평균 자책점이 8.22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토론토가 경기가 없었잖아요. 오랜만에 지금 경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뉴컴을 토론토 타자들이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류현주 선수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으로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 김광연 선수.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춘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첫날 세이브를 기록하고 좀 잘 나가는 물론 실점을 하긴 했지만 1인이 2실점 했지만 세이브는 기록했고. 그런데 이후로 세인트로이스가 계속 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투수니까 등판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미러키 원정을 앞두고 선수단 내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경기가 계속 취소되면서 등판을 못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참 김광연 선수는 계속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세이브 기회가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 세인트로이스 선수단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선수단 내부에서도 지금 호텔에서 격리 생활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13명의 선수단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선수 7명 그리고 관계자 6명. 그렇죠. 그래서 13명이 감염이 됐고.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4연전도 지금 연기가 돼서 현재 일정상으로는 8일 시카고컵스와의 경기부터 일정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집단 감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예정대로 개최될지는 좀 장담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광연 선수는 건강 상태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음성 판정이요. 다행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까지 좀 푹 쉬고 어쨌든 간에 첫 등판에서 실점이 좀 있었으니까 잘 관리해서 등판하면 되지 않을까. 선수단과 좀 접촉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인트로이스에서 좀 루머가 하나 있는 상황인데요. 전직 선수인 제리 헤어스톤 주니어가 세인트로이스 선수들이 원정 경기에서 카지노에 출입을 했다. 이런 어떤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또 좀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인트로이스의 존 모젤리아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지금 이 세인트로이스 안에서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김광현 선수는 특별히 더 조심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뭐 한 팀도 아니고 여러 팀에서 동시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시즌 중단 이야기도 나올 법하지 않나요? 네. 지금 세인트로이스뿐만 아니라 마이애미라든가 지금 마이애미와 경기를 했던 필라델피아까지 지금 확진 선수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롭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리그 중단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계 화면에서도 가끔씩 보면 선수들끼리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거나 또 최근에는 또 LA다저스와 휴스턴과의 경기였나요? 그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 상황도 있었는데 날 뻔했죠. 네. 날 뻔했었는데 그때도 이게 현재 사무국에서는 엄격하게 그 부분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뻔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 KBO 리그 있잖아요. 맞아요. KBO 리그가 지금 반환점 시즌에 돌았는데. 70병기 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의 상황이 또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도 좀 느껴보게 되네요. 정윤옥 PD가 보기엔 이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 실제로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맘프레드 커미셔너가 개막 전부터 계속 강행을 가장 높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 커미셔너저도 지금 선수단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중단할 수 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중단의 가능성이 좀 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팀별로 지금 어떤 팀은 10경기 어떤 팀은 2경기 이런 식으로 비중도 다르고 워낙 퍼지고 있다 보니까 NBA처럼 한 군데 모아놓고 리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신수 선수나 최지만 선수 상황도 이야기해볼 텐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일단은 두 분과 메이저리그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투수들 상황은 짚어봤고 우리나라 타자들 활약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추신수 선수가 홈런을 두 개 치면서 홈런 페이스는 좋은데 타율이 여전히 1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지만 같은 경우는 첫 홈런을 우타석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 즉흥적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스위치 타자로 전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까지 스위치 히터로 전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제는 추신수도 그렇고 최지만도 그렇고 둘 다 타율이 좀 저조해요. 두 선수 다 지금 1할 때거든요. 지금 추신수 선수가 타율 1할 5푼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1할 8푼 1인데 어쨌든 또 두 선수가 또 시즌 초에 눈길을 이렇게 끄는 홈런을 쳤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고부적인 것 같아요. 최지만 선수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스위치 타자 홈런을 쳤고 어제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전에서 샌프란시스코 홈런 구장이죠. 굉장히 좀 특징적인 오른쪽 담장을 넘기면서 맥코비만 거기를 또 거기에 빠지는 시원한 장외 홈런을 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가 바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 불어오고 이래서 그쪽으로 홈런 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또 어떤 팬들은 월드시즈나 큰 경계하면 거기에서 홈런 볼 줍는다고 카노 타고 다니면서 막 끌어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자주 볼 수 있죠. 홈런 안 나오면 무슨 생고생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쨌든 시즌 초반에 쉽지 않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약간 동양인 선수로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도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2년 만에 투수로 복귀를 했는데 첫 등판에서 0이닝.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를 단 하나도 못 잡은 거죠. 피안타 3개 볼레 3개에다가 5실점까지 했는데 실점 과정에서 밀어내기 볼레 또 나오고 이러면서 내용이 좋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오타니 하면 떠오르는 게 강속구 아닙니까? 그 공을 타자들이 못 쳐야 되는데 이날 경기에서 총 30개를 던졌는데 허수잉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공을 다 맞춰내고 있다는 점은 아주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로 MRI 검진을 했더니 또 굴곡근 염좌 판정이 나와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투구를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타자로는 엔젤스 측에서는 출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타자로만 활약하지 않았었나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부상 때문에 지명타자로 출장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팔은 이상이 없었으나 무릎 부상으로 중간에 또 이탈을 했거든요. 올해도 지금 계속 시작하자마자 부상이 터지고 이런 걸 보니까 오타니 선수 약간 인저리 프로의 염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진출한 뒤에 오히려 오타니 선수의 부상이 유독 잦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과거의 어떤 그런 강속구 투수 그런 천재 선수 이런 어떤 이미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투타 겸업을 한다는 게 그냥 이런 것도 부상에 좀 작용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부상 후에 이제 재활을 하잖아요. 재활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운동만 하고 나머지 신체는 좀 푹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타격도 하다 보면 분명히 어쨌든 간에 팔로 치는 거니까 팔에 악영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쉴 때 좀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독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색다른 볼거리를 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는 큰데 좀 이 오타니 선수의 도전이 메이저리그에서 특히나 현대야구에서 참 이게 될까? 약간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좀 그게 아직까지는 뭔가 딱 두드러진 그런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얼른 부상을 회복해서 쉬다온 오타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른 이슈들 어떤 게 또 있나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은 역시 뉴욕 양키스거든요. 악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양키스에서 가장 핫한 타자가 있고 가장 핫한 투수가 둘 다 있습니다. 에런 저지는 지금 개막 이후에 5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이 기록이 지금 2007년에 알렉스 로드리케스 이후로 무려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제 오늘 아침 경기에서는 홈런을 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투수는 역시 게리콜인데 벌써 3승을 올렸고 또 엄청난 규모의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으로 또 눈길을 끌었잖아요. 그 몸값에 걸맞는 지금 활약을 벌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뉴욕을 연구로 하는 매치에 이 UNS 세스 페데스 선수는 무단 이탈했습니다. 팀을. 경기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숙소에 가봤더니 이미 짐이 다 빠져있대요. 방 다 빼고 짐 싸서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옵트아웃이라 해서 선수가 일방적으로 구단과 계약을 종료하는 그런 옵션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저도 일단은 이슈를 하나를 좀 꼽는다면요. LA다저스와 휴스턴 지난달 29일 상황이었죠. 그때 이 조 켈리가 등판을 해서 상대 선수 두 명에게 머리 쪽으로 위협구를 던져서 빈볼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이닝을 마치고 나서 이 켈리가 마운드를 내려가다가 조금 상대 쪽을 향해서 좀 혈림이나. 네. 좀 조롱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이게 휴스턴의 싸인 훔치기 사건이 있죠. 그거에 대해 응징이다 이런 시선도 있고요. 네. 이런 어떤 해석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MLB 사무국이 켈리에게 8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켈리와 다저스 쪽에서 즉각 지금 항소를 제기를 했고 아직 그래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징계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애리조나와의 경기 두 경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했었던 샌디에고전까지 모두 이 세 경기에서 계속 등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건 싸인 훔치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보인 것 같아요. 켈리 선수의 그 던지는 폼을 보면 거의 뭐 작정하고 던진 느낌이. 왜냐하면 그게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 두세 번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휴스턴에서도 아마 좀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무단 이탈한 요에니스 세스페리스 선수는 왜 갑자기?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코로나 여파도 있을 거고 남미 쪽의 선수들이 가끔씩 그런 돌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도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어서 다음 주에는 한 번 또 얘기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시즌 판도를 짚어볼게요. 아메리칸 리그부터 해볼까요? 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양키스